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실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엽기적인 그림 한 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네덜란드 화가 히에로니무스 보스의 케렉의 정원이라 불리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재단화로서 종교행사나 미사들일 때 사용하는 그림입니다. 하지만 그림이 워낙 엽기적이라 종교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림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림 안을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림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연대기 순입니다. 왼쪽은 과거 에덴의 동산, 중앙은 현재 케렉의 정원, 오른쪽은 미래의 지옥의 모습입니다. 화면 전체에는 화려한 색을 사용했고 대부분 나체인 사람들이 수백명이나 됩니다. 이 그림은 해석이 다양해서 자료마다 내용이 다릅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에덴의 동산 윗부분을 보겠습니다. 여러 산들이 보이고 새들이 무리를 지어 날아다닙니다. 기린, 코끼리, 원숭이도 있습니다. 이상한 동물이 보이는데 화가는 대추에 이런 동물도 있었을 것이다 상상하고 그린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만들어준 에덴의 동산에서 온갖 피조물들이 칠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덴의 동산 중앙에 이상한 분홍색 식물이 있는데 이 안에 부엉이가 있습니다. 부엉이는 타락을 암시하는 존재인데 아래에 있는 아담과 이브의 미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담이 자고 있을 때 이브를 만들어 아담에게 이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자고 이제 눈을 떠서 이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뒤에 수뼈는 빨간 열매가 있는데 선화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선화과를 따먹지 말라 당부하였지만 결국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화과를 따먹게 됩니다. 에덴의 동산 아래에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동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호수 위에 수도사 복장을 하고 책을 읽고 있는 동물의 모습이 보이고 물속에서 물고기가 배영을 하고 있고 머리가 여러개 달린 새가 음식을 받아 먹고 있습니다. 유니콘도 보이고 고양이는 먹이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미래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과언대 패널 케락의 정원이라 불립니다. 수많은 인간들이 현재를 즐기며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케락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을 케락의 정원이라 지었습니다. 중앙 패널 윗부분에 호수가 보입니다. 수용하는 사람도 있고 물속에서 남녀가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밑에 호수는 네 개의 강에서 시작해서 하나로 만나고 있습니다. 화면 왼쪽에 달걀 안으로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딸기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림에 나오는 대부분 빨간색 과일이나 물고기는 탐욕, 성욕, 식욕 등을 의미합니다. 화면 가운데 호수에서 흑인 여성을 포함한 여러 여성들이 물놀이를 하는 듯합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동물들은 원을 그리며 달리고 있습니다. 원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끝없는 탐욕을 의미합니다. 둥그런 유리 안에 두 남녀가 사랑을 나눕니다. 유리에 금이가 있어 금방 깨질 듯합니다. 케락은 유리알 같아서 금방 깨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생지가 유류관 안에 있습니다. 생지는 순진한 사람을 악한 곳으로 인도하는 사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부엉이를 쓰고 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 빨간 앵두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성욕을 의미합니다. 화가는 이곳에서 인간들이 추구하는 쾌락을 표현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패널은 미래인 지옥입니다. 거꾸로 세상이라 합니다. 이승에서 내가 괴롭힌 것들이 저승에 가면 오히려 나에게 벌을 준다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화면 위에 불구덩은 지옥의 모습입니다. 지옥의 외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화면 위에는 귀가 칼에 잘려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경고했음에도 귀담아 듣지 않는 인간들을 상징합니다. 여기에는 중앙에 사람의 얼굴이 있는데 화가 자신의 자화상이랍니다. 자신도 결국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몸이 잘려서 악마들이 모여서 선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 옆에는 환타지 영화에나 나올 만한 동물들이 사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악기들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음악에 향약에 빠진 사람들은 이런 벌을 받게 됩니다. 피리가 사람 엉덩이에 꽂아 있습니다. 하프 밑에 엎드려 누운 사람이 있고 엉덩이에는 악보가 써 있습니다. 그 악보로 연출을 해봤는데 제법 괜찮은 음악이 나왔습니다. 오른쪽에는 새가 있는데 사람을 먹고 다시 학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새의 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것이고 사람이 밑에 구덩이로 떨어지는데 더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옆에는 한 사람이 토하고 있는데 평소 과식하는 사람은 이렇게 벌을 받게 됩니다. 바로 옆에 한 여자가 앉아 있는데 앞쪽 사람 엉덩이에 거울이 있습니다. 그 거울 속에 여자 얼굴이 비춰집니다. 화면 아래쪽은 토끼가 사람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토끼 사냥을 많이 한 사람은 이런 벌을 받게 됩니다. 개가 사람을 먹고 있는 그림도 있습니다. 개고기를 좋아했던 사람은 이런 형벌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손이 칼에 박혀 있는데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형벌을 받습니다. 맨 밑에 수녀복을 입은 돼지가 사람의 머리에 입을 대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람의 무릎 위에 서류가 보입니다. 무언가를 강요하는 듯합니다. 지옥의 그림은 쾌락, 탐욕을 즐기는 인간들은 결국 이런 지옥으로 간다는 교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림을 접으면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셋째 나라를 상징하고 땅과 바다, 하늘이 만들어져 있고 어둠 속에서 빛이 약간씩 생기고 있습니다. 화면 왼쪽 맨 위에 하나님이 보이시는데 표정이 애매모호합니다. 세상은 창조하셨는데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표정입니다. 그리고 옆에 글이 써져 있는데 성경 10편에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명령하심에 경고 있었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보수의 그림도 충격적이지만 보수가 이 그림을 그린 시기 또한 충격적입니다. 이 그림은 1490에서 1510년경에 그려진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렌젤러와 동시대 사람으로서 한쪽에서 모나리자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이런 충격적인 그림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스페인 필리페이세가 이 그림을 매입하여 스페인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현재 마드리드 프라더 미술관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1450년에 네덜란드에 태어납니다. 집안이 부위했기에 화가로서 풍족한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여유로움은 동시대의 다른 화가들과 달리 독특하고 창의적인 주제를 선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심이 기쁜 화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교도를 믿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보수는 1516년에 운명하셨습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엽기적인 그림 보수의 쾌락의 정원을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